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니까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이름을 날렸던 하버드대학의 마이클 샌델 교수. 지금도 뭐 하버드대학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마이클 샌델 교수의 허소리가 여러분들 신문에 실렸기 때문에 또 여러분 그 책이 소개가 되면 정의란 무엇인가와 마찬가지로 대단한 책이다. 책 이름이 당신도 모르는 민주주의란 책이네요. 기자가 서평을 썼는데 하도 찬사를 보냈기 때문에 제가 쓴소리를 한마디 해야겠다. 당신도 모르는 민주주의. 민주주의란 게 뭐 딴 게 있습니까? 다수결 원칙에 따라 지도자를 선출하는 정치체제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다수결에 따라 가지고 정치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 그냥 민주주의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제목이 너무나 기분 나쁘게 적힌 겁니다. 능력주의가 죽어야 민주주의가 산다. 도대체 무슨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냐. 능력주의가 세상을 개선하고 혁신해 나가는 그 소위 엔진에 해당하는데 능력주의가 죽어야 민주주의가 산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조금 지나보시도 또 마이클 샌델이 무슨 능력주의가 죽어야 민주주의가 산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베스트세일 올라고 박수치고 그러니 사람들이 또 많이 나오겠죠. 능력주의가 살아야 여러분들 세상이 발전하겠죠. 능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타고난 재능이. 사람들이 타고난 재능이 다 다르니까 태어나는 것 자체가 불평등한 거죠. 시작점 자체가 유전자 자체가 다르니까. 그걸 이 사람들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능력주의의 표상이 가장 어려운 과정에서 출발해가지고 입시전적인 인물이 됐던 해밀턴 같은 사람을 예를 들었는데 이 양반 논리라는 것은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진 위기는 능력주의 때문이다. 이거는 완전히 궤변인 거죠. 이런 이야기를 글로 써놨으니까 절대 읽어서 안 되는 책 중에 안 하는 겁니다. 그걸 기자 양반이 엄청나게 높게 평가했으니까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진 이유가 왜 능력주의입니까?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진 것이 투표를 뭡니까? 다 훔쳐가지고 위기에 빠진 거죠. 사람이 능력이 다 다른데 능력주의 없으면 어떻게 될 겁니까? 똑똑한 사람이 있고 또 약간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또 주장을 합니다. 민주주의를 회복하려면 능력주의의 제동을 걸고 그다음에 또 더 경악합니다. 경제가 정치를 지배하는 지금과 달리 정치가 경제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더 많은 국가가 개입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신 나간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하고 저 여러분들 늘 말썽꾸러긴 국회의원들이 경제에 더욱더 많이 개입하게 되면 그러면 민주주의가 회복된다는 것이 이 양반 주장인 겁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재능이 다 다르고 능력이 다르지 않습니까? 암기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있고 사업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있고 손재주가 출중한 그런 사람이 있고 다 각자가 재능이 다르지 않습니까? 국가라는 것은 각자가 갖고 있는 자신의 소용과 소질과 능력을 한껏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고 또 능력주의를 한껏 고양돼 가지고 앞서가는 사람들이 무슨 부를 창출하게 되면 그게 또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호암 이병철이나 이근희 같은 그런 걸출한 인물들이 만든 반도체 산업을 가지고 1, 20년 먹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만큼 자원배분의 효율적인 게 없지 않습니까? 정치인들한테 맡겨놓으면 뭐가 되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되지 않습니까? 저것끼리 다 해먹는 거지 않습니까? 관외 개입이라는 것이 늘 좋은 선한 의도와 달리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 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이런 노선을 선택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한민국은 훨씬 더 경제적으로는 포퓰리즘, 대중영합주의가 채를 얻게 될 것이고 정치적으로는 선거가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를 장악한 특정 정치 세력들이 오랫동안 집권하겠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이런 주장을 펼치더라도 대한민국은 경제에 더 많은 정치의 개입이 있는 사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뭐가 나오냐 교역국가로서의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냐 그거는 인과관계가 그대로 성립되는 겁니다 교역국가로서의 인간과 여러분들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면 그다음에 무역수지가 뭐죠? 늘 적자가 되고 경상수지가 적자가 되면 만성적인 경제 위기가 발생하게 되겠죠 가는 길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5년 후에 10년 후에 모습이 이런 이야기하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이지 않습니까? 임진란 겪었던 것처럼 이 나라는 기본적으로 미리 대비하거나 이런 소위 문화적 전통이나 역사적 전통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나마 한국 사회에서 순통을 쓸 수 있는 것은 산업화 60년 70년 80년대는 전략과 전술이 있어 가지고 뭐죠? 에너지를 분출시켰지만 그 한 20 30년 빼고 항상 외침에 대해서도 준비하지 않고 그렇게 보냈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뭐 그냥 전쟁인데 꼭 여러분들 물리적으로 공격을 받았으면 전쟁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마이클 샌델이 이야기하는 경제가 정치를 지배하는 지금과 달리 정치가 경제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아무리 뭐죠? 부러지더라도 한국 사회가 갈 수밖에 없는 방향입니다. 운명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데 지금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그다음 정치권의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 역사에서 60년 70년 80년째처럼 기업과 정신이 발현될 수 있었던 그것은 예외적인 사건이라는 이야기죠. 특정 민족에는 민족의 본성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그 본성을 잠시 동안 여러분들 용수출처럼 누를 수 있지만 그걸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놓으면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원래 상태로.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들 헛소리하는 체계화와 자유무역협정은 뉴턴의 고전 물리학 법칙처럼 대묻지 않는 진리 같아. 하버드 교수가 뭐고 하네 여러분들. 그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뒤틀리게 되면 교정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전혀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반듯한 시각을 갖고 여러분들 지식을 축적하지 않으면 이런 헛소리들 하는 겁니다. 체계화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뭡니까? 체계바라는 것은 누가 막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챗 gpt가 생기고 인터넷이 뭡니까? 세상을 바꾸고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경쟁에 참여해 가지고 저마다의 아이디어를 내서 뭐죠? 반도체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그거 나름대로 그냥 세계 질서가 만들어진 것을 그거를 뭡니까? 되돌려야 된다. 그래서 안 된다. 이 지식인들이 정신나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안 되면 어떻게 안 되냐 이야기죠. 수많은 사람들이 만든 질서라는 것이 만들어져가 세상이 그쪽으로 가는데 하버드 교수라는 사람이 그래서 안 된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정치가 경제에 종속되면 사회 구성원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명두는 쪼그라든지 옛날에 이 양반이 썼던 책들을 보니까 항상 이렇게 이익집단이 정치를 포획하는 이익집단에 의해서 정치가 포획하는 일도 민주주의에서 자주 일어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뭐죠? 경제에 대한 정치의 지속적인 개입이란 것은 가난과 여러분들 어려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 여러분들이 이야기의 요지는 마이클 샌들이고 뭐고 간에 우리가 지식인들이 하는 이야기도 잘 변별해 가지고 들어야 되고 이 양반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라는 거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겁니다. 하버드가 그런 사람들이 참 많죠. 정부 개입을 그렇게 선호하는 그런데 시민들이 다 놀아나지 않지만 다수는 박수를 치겠지만 밑에 이런 딱 들어가 보니까 이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브랜델이란 분이 진부한 이상주의자 공리주의자 마이클 샌들이 죽어야 자유민주주의에서 한다. 착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능력은 어떻게 생성되었나? 개인과 능력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에 대한 고찰 없이 능력주의 결과만 가지고 부작용을 언급한 샌델의 오류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불공평합니다. 지난 날 이렇게 되돌아보면 한판 전쟁을 한 거 아닙니까? 입시로부터 시작해서 학위를 받고 다음에 직업 세계를 뛰었으니까 한 30년을 되돌아보면 뭘 분명히 합니까?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구나.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나쁜 말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른 재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캐나다 곰이란 분이 괴변과 선동의 마이클 샌델 정의를 팔더니 이제 민주주의 장사가 되셨네. 호니조아님 이분은 분명히 굉장히 좋은 집에 살 것입니다. 좋은 음식과 럭셔리한 삶을 살고 그러면서 능력주의를 비판합니다. 정의가 어떻고 저 어떻고 책인지는 늘고 방송 수입은 늘고 좋은 학교의 직장을 가지고 미국판 강남 자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본 겁니다. 정치가 개입을 하면 개인의 창의성은 질식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안 하겠다는 것이고 내가 이런 이야기를 아무리 해봐야 한국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겠죠. 그러나 우리가 옳은 것은 알아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써잘데기 없는 소리 같습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똑똑한 겁니다. 타고난 잠재력은 불평등합니다. 국민 각자가 잠재력을 능력으로 개발해 자부심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국가가 할 일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지 정치가 경제를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샌델이 추구하는 모델은 현실 세계에서 중국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사회입니다. 저것끼리 해먹지 않습니까? 태자당이니 무슨 뭐 무슨 당이니 해가지고. 저것끼리 해먹는 거지 않습니까? 저것끼리 여러분들 해먹기 위해서 계급을 만들고 국민을 옥죄고 권력이 추구하는 것은 여러분들 선거 안 거치고 가능한 자기들께 해먹는 겁니다. 딴 거 없습니다. 능력주의를 제한하면 무능력한 인간들이 설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 무능력다리에 설친 세상을 우리는 충분히 보았지 않은가? 능력을 제한할 게 아니라 능력을 극대화해서 부의 창출을 최대한 하고 능력자의 능력을 꺾지 않은 범위에서 부의 분배의 정치가 담담하면 된다. 능력주의가 죽으면 공산주의가 살겠지. 이런 사람은 북한으로 보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이 훨씬 더 똑똑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돈을 벌어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지식인들 이야기를 또 사대의 사상들이 있어가지고 하부대학 교수면 깜빡 죽어가지고 박수치고 온 여러분들 뭐죠 난리법석을 질 게 아니라 한마디로 세계관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정치 영역을 줄여야 사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부존 자원을 갖고 사는 것도 아니고 좋은 부모를 만난 것도 아니고 부자 부모를. 그러니까 열심히 능력을 개발해야 되는 거죠. 열심히 능력을 개발하려면 뭡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또 일하는 분위기가 아니니까 나라가. 완전 연소를 시켜야 능력이 계속 개발되는 거지. 대충 때우면 10년을 일을 하든 20년을 일을 하는 거 안에 본인의 능력은 개발도 안 되고 발굴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날을 들어서 보면 전문가로서의 자신의 역량과 능력을 개발하는 방법은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좋아했던 용어는 자기 개발 전문가로서 완전 연소의 삶이다. 그런데 독일의 또 한 철학자는 완전 연소의 삶이 자본가가 여러분들 근로자를 착지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을 자본과 근로자를 착지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나는 열심히 일을 해야 자기 능력이 개발되더라는 거 아닙니까? 대충 눈치나 보고 때우면 10년을 근무하든 20년을 근무하든 간에 능력 개발이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